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관심 없으신 분도 계신데 며칠 전에 손흥민이 이제 골을 두 골 넣었죠. 사실 세 골 넣은 거나 다름없지만 아무튼 공식적으로 두 골 넣었는데 첫 번째 골은 왼발로 넣고 두 번째 골은 오른발로 넣었죠. 그런데 이 양발잡이 손흥민 덕에 간신히 알게 된 사람들의 급수와 저 자신의 급수 손흥민을 잘 지켜보면 우리도 인생 꿈을 이룬다. 이룰 수 있다. 자네죠. 자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운회 굉장히 논리적이고 여기는 이제 비논리적이죠. 운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젊었을 때야 자네가 중요하지만 커서는 운회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젊었을 때 이루지 못했던 꿈을 성공시키려면 운회를 잘 개발해야 되는 거죠. 저도 지금 이제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게 운회를 잘 개발한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손흥민을 잘 연구하게 되면 잘 또 개발할 수도 있어요. 먼저 보게 되면 손흥민이 이제 벌써 이제 121골을 했을 때 왼발로 50골을 넣었고 오른발로 64골 머리로 7골 넣었죠. 올해 지금은 왼발하고 오른발하고 뭐 12, 13호 골 왼발이 6개 오른발이 7개인가 올해는 더 균형을 이뤘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보통 이제 오른쪽 뇌를 다치면 오른쪽 뇌가 고장이 나면 왼쪽을 못 쓰죠. 왼쪽 뇌를 다치면 오른쪽을 못 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죠. 이번에 손흥민 보면요. 인터뷰하면서 재밌는 소리를 했어요. 이 사진 너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러면 군대 갔다 살아 돌아온 아들 맞이하는 아빠처럼 권태 감독이 너무 예뻐하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러는 것처럼. 근데 인터뷰 할 때요. 손흥민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없는 부분에서도 자기 동료들이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 우리는 그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에 긍정적이어야 된다. 뭐 최근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걸 받았죠. 부정적일 시간이 없다. 이거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요. 외부로부터 영향을 안 받으려면 우뇌가 개발돼 있어야 돼요. 왼발을 잘 써야 돼요. 왼발 왼손을 잘 써요. 이 친구는 우뇌가 굉장히 지금 활동을 잘하고 있는 친구예요. 우뇌가 활동을 많이 하면은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에 긍정적이에요. 근데 대부분 자네가 자네만 자네를 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적으로 자네를 많이 쓰게 되는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걱정, 근심 뭐 이런게 되게 많아요. 근데 손흥민은 뭐 연습과 훈련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오른발 왼발 잘 쓰잖아요. 이 왼발을 이렇게 잘 쓴다라는 거는 이 친구는 누가 자기를 뭐라 그래도 정말로 이렇게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는 일에 긍정적일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부터 개발하셔야 됩니다. 개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어제 사람들하고 충분히 부석사라는 데를 갔다 온 것도 사실은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도 배우고 이런 걸 왜 하느냐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 처리 능력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제 이런 운의 잔해 왼발 왼손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 야 이 친구 뭐 사실은 대단한 거죠. 이게 뭐 그 많은 선수들 중에 또 유럽에 가서 유럽에서도 지금 뭐 올해 공격 포인트 2위인가요? 골이 2위인가? 정말로 뭐 월드 클라스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뭐 하나만 좀 바꾼 건데 10번 시합해서 9번을 골을 넣어도 사람들은 신기하다고 칭찬하지는 않지만 한 게임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달리 저버리면 허물을 탓하는 말이 사방에서 쏟아진다. 10번 멱살 잡고 토트넘 캐리에서 그 가운데 9번을 손흥민이 성공해도 손흥민한테 그 공을 돌리려고 하지 않지만 한 번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 전에 메뉴하고 해서 안 됐죠. 글을 비난하는 소리가 한꺼번에 일어난다. 특급 프로는 차라리 침묵할 뿐 대꾸하지 않으며 말로 말들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참 이거 최근 다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몇 글자만 바꾸면 완전히 손흥민이 되는 거예요. 10전 구성 미필 칭기 1어 부중 직권 후 병직 10모 10전 구성 미필 기공 미필 기공 미필 기공 미필 기공 일전 불성 즉자 의 총흥 통달 도인 이거 제가 바꾼 거죠. 그냥 도인을 통달 도인으로 한 거죠. 통달 도인 소위 영목 불여지도 파탈 문자 정말 이게 정말 최근담 정도 최근담의 홍자성 할아버지 정도면 그래도 70% 도인인데 이런 70% 도인이 늙어맣게 써놓은 거를 손흥민은 딱 실천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욕 많이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언론들은 좀 그렇잖아요. 댓글 언론 뭐 저녁에 개고기 먹는 놈 뭐 별의별 소리 다 들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 손흥민 사실 개고기 먹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긍정적이고 부정적일 시간이 없다. 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죠. 이런 축구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하는 건데 그게 그러면서 이게 특급 프로는 차라리 침묵할 뿐 대꾸하지 않으며 말로 말들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말로 말을 없애려면 상대방의 좌뇌와 나의 좌뇌가 싸워야 돼요. 피곤하죠. 그런데 손흥민은 상대방의 좌뇌를 자기의 운해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운해는 말이 없거든요. 참 멋진 친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봤는데 축구 같은 경우 뭐 제가 축구 잘하지도 못하고 단지 이제 뭐 그냥 흥민이 예쁘니까 근데 보면 손흥민도 공을 넣고 토트넘도 이겼을 때 저는 보고 보고 또 보고 찾아서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뭐 다른 유튜브 채널도 막 보더라고요. 저 자신을 보니까 그 다음에 손흥민은 득점은 없지만 토트넘이 이겼을 때 그래도 우리 흥민이가 어시스트라도 했나 안 그러면 기점 플라이라도 했나 그래서 한 번은 보더라고요. 그리고 손흥민이 공을 넣었는데 토트넘이 졌다. 그럼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손흥민도 공격 포인트도 없고 토트넘은 졌을 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나 이제 축구하고 2년을 끊을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대부분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죠. 근데 이제 손흥민 아버지 같은 사람 지금 콘테 감독 같은 사람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손흥민이 넣었다 못 넣었다 공격 포인트 있다 없다 토트넘이 이겼다 졌다 이런 것도 물론 보지만 그래서 아까처럼 아이고 내 새끼야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프로들은 게임 그 자체를 보죠. 이거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 코인 하는 분들 오늘 코인 올랐나 내렸나 이거 보고 막 이러고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로 성공하려면 게임 그 자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파이코인 하고 헬륨코인 그 다음에 파일코인 이 악시아 코인 이 네 가지 코인에서는 제가 네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파이코인은 제가 내부 정보를 얻을 길이 없고 파일코인도 뭐 내부 정보를 그렇게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결과만 갖고 분석을 하는 거고 악시아는 내부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헬륨코인은 지금 제가 내부 깊숙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헬륨코인도 뭐 돈을 뭐 하면 얼마 버느냐 채굴기 하나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그걸 보고 있지만 저는 지금 전혀 다른 거를 보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헬륨코인 자체적으로 헬륨 중계기를 천 개 깔아요 내년에 올해는 아니지만 서울시에 이만 서초구 구로구 온평구인가 삼계구에 그렇게 깔아요 필요해요 이제 서서히 이제 그게 필요해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 코인이 가격이 얼마다 지금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이제 이 사업 자체를 이제 보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축구를 뭐 그냥 취미로 본다 뭐 뭐 야구를 취미로 본다 이럴 때는 지금 이렇게 네 가지가 되고 있지만 결과만을 중심해도 뭐 좋지만 자기가 하는 사업 같으면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사업 그 자체를 봐야 된다 일 그 자체를 봐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손흥민 때문에 이런 반성을 제가 이제 스스로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손흥민 선수 대단하다 이 말 아무나 하는 말 아니다 외부로부터 영향 받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에 긍정적이어야 한다 부정적일 시간이 없다 이거는 이 말은 저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말을 운해가 이렇게 발전된 사람은 운해가 발전된다 운해가 엄청 개발됐기 때문에 왼발을 이렇게 자유롭게 왼발과 왼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하게 되면 저거는 정말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앞으로 왼손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저도 요즘 그러고 있는데 가급적 칫솔은 왼손으로 좀 하려고 그러고 아무튼 왼손을 많이 쓰려고 해요 왜 이슬람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오른손으로 왼손 왼손을 굉장히 안 좋은 거로 쓰죠 안 좋은 거로 똥 닦을 때 쓰고 뭐 암튼 그러는데 저는 요즘 왼손으로 이빨 양치질 하려고 애를 쓰고 또 문 같은 거 열 때 가급적 왼손 쓰려고 그러고 좀 이렇게 운해를 운해를 좀 개발한다기보다 아무튼 운해하고 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난 너하고 친해 라는 거 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손흥민 선수 양발잡이 손흥민 선수 때문에 제 수준도 알게 되고 축구에 대한 저의 수준도 알게 되고 운해는 48자 상관없습니다 운해는 운명과 상관없고 숙명도 상관이 없습니다 왼손을 의도적으로 많이 쓰는 올해 하나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